이고가 나다를 오니 조한 공결에 흐를 빌렀다 어휴 와봐나요 멀고 더운 것에 짓는다 어휴 와봐나요 이고가 잘못 죽은 후에 방가 소리가 그쳤더니 우리 성렬 성렬 깊어라 그 태빈 너납고 찬네 가물며 내긴 잔치나 고금 못난다 우리도 태평상대 방만 달려오세 어휴 와봐나요 멀고 더운 잘 찢는다 어휴 와봐나요 우리가 이렇게 늦게 방을 칠 것이 아니라 좀 자주자주 지어봅시다 그래 봅시다 어휴 와봐나요 어휴 와봐나요 어휴 와봐나요 어휴 와봐나요 이렇게